자 그러면 오늘 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괜찮았습니다 대체로 빨간색 많았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월 28일 힘나는 금요일입니다 괜찮았죠?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혹시 제가 너무 좀 오버하고 있나요? 아니 아니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괜찮죠? 네 분위기를 보면은 다음 주를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다음 주 기대할 수 있겠죠?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말에 큰 사고만 안 나면? 주말에 큰 사고 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고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튼 뭐 큰 악재가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늘 마감 상황도 괜찮았으니 월요일까지 분위기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6월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어느덧 오늘 종가가 3188포인트로 끝났거든요 3188? 3200 거의 근접입니다 네 23포인트 올라서 끝났는데 좀만 오르면 이제 3200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3100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도 나왔었어요 충분히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넘어서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 오늘 자동차가 스타트를 하면서 자동차 부릉부릉 네 부릉부릉쯤 시동 걸었고요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거 이게 5월에 영업일수가 오늘 빼고 하루 남은 상황인데 아 그런가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루 빼놓고 아 5월 31일 네 6월로 넘어갔는데요 이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셀인 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 다 그랬거든요 또 5월 달에 공매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전히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예전 5월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어요 올해를 들어선 공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수로는 어느 정도 버틴 거죠 이 정도면 버틴 거죠 엄청 잘 버틴 거죠 그래서 6월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동차 업종을 바라보는 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나오셨겠지만 제가 느끼는 견해 같은 경우는 언제 오를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하다 그랬어요 아유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 환경은 있을 것 같은데 5월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 때문에 그것들이 최근에 실적이 나중에 부진할 것 같다는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가 보고서 상에 봤을 때는 5월에 픽아웃을 칠 것이다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픽아웃 치고 드디어 조금씩만 좋아질 것 같으면 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5월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5월 초중순에 기대를 했는데 5월 27일까지 안 움직였던 거죠 오늘이 돼서야 오늘 움직였어요 오늘 움직였어요 정말 다행이고요 4, 5%씩 다 올랐죠 그렇죠 지금 종목별로 보면은 현대차가 5% 정도 올랐고요 기아차가 4.8% 현대유아가 8.4% 현대유아?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자동차 말씀을 좀 드리다가 혹시 변동성을 좋아하시고 이거 베타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매매를 좀 빨리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현대차보다는 위아가 나요 제가 최근에 한 1, 2달 쳐다보니까는 이게 그만큼 이제 오를 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투자자분들도 이래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매할 때 하이닉스 좀 더 탄력적이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일종의 올라설 때는 위아가 최근에는 좀 더 탄력적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 만도도 6% 정도 떴고요 만도 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 내에서가 잘 움직였는데 이게 오늘 수급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어찌 됐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쌍끄리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쌍끄리 수급이 들어왔을 때 금액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 내에서 외국인들이 1,400억 정도 매수를 한 상황이고 기관이 7,300억을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특별히 뭐 어제와 다른 오늘 무슨 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구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게 우리가 이제 중복이 딱 오르려면 하나 정도의 트리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어제 밤에 있었던 일 같은 경우는 포드가 많이 올랐어요 미국에 포드? 네 포드가 신고가가 나온 상황이고 미국 저희 GM이 제너럴 모터스가 차량용 받은 채 부족 때문에 멈췄었던 공장을 곧 재가동한다 라는 뉴스가 어제 밤에 나왔었고 이게 한국 GM 공장이 있잖아요 두 군데 정도 있는데 5월 31일부터 기존에는 가동률이 50%였는데 100%로 이제 풀가동시키겠다 이런 뉴스는 나온 상황에서 아침에 뜰 것 같다 했는데 아침에 장중에 딱 보니까는 이런 영어로 나와서 제가 잘 읽어봤는데 잘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요 오후에 좀 해석이 됐는데 TSMC가 생산설비 가동 스케줄을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TSMC? 네 대만의 TSMC가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MCU라고 해가지고 그쪽이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미세한 공정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전례 없는 조치를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에 나서기로 하겠다라는 부분이 외신 보도를 통해 나왔어요 어쨌든 최근에 자동차 주들의 어떤 횡보의 이유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었고 그것이 TSMC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장중에 나오면서 그것들이 자동차 주식들이 강하게 오르는 걸로 일단은 화답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시 생산을 좀 제기할 수 있겠다 저는 피크아웃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다음 주도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아시다시피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안 하겠다 이런 뉴스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꺾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기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거래소 전체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1,4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전체에서요? 네 전체에서 그럼 많이 산 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현대차로 2,100억을 샀고요 기아차 기아죠 기아차가 아니고 기아가 1,700억 정도 매수를 한 상황이에요 딴 걸 좀 팔았나 보네요 그렇죠 오늘 좀 카카오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고요 포스코도 좀 팔았던 상황이고 그리고 기관들 매수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1,5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역시 기아를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그러면 금액적으로 큰 금액을 산 종목들 중에 외국인 기관 쌍그리로 화답하는 종목은 기아차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좀 코리아를 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은 자동차를 샀다라는 게 오히려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업종이 빨리 수납매가 돌고 전체적으로 이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장이 한 30포인트가 떴는데 삼성전자도 크게 오르고 자동차도 크게 오르고 화학회사도 많이 오르면은 코리아 전체를 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이 일정 부분 좀 쏠려가지고 이렇게 좀 됐기 때문에 일단 이러면은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다음 주에 반도체 오르고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수급이 확산되지 않을까 분위기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어제부터 하이닉스가 조금씩 돌기 시작을 했거든요 하이닉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그러더라도 좀 나쁘진 않았던 상황이라서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종목들별로 좀 살펴드리자면은 일단 오늘 LG화학도 3.6% 정도 올랐거든요 수요일날 엄청 안 좋았지 않습니까 6% 이상 빠지고 일단 LG화학이 외국인에서 좀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 LG화학은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로 해석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정도로 봤을 때 아까 제가 거래소 수급을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수급을 보면요 금액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를 좀 많이 사거든요 에코프로 HN HM? 네 HN이라는 회사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기존의 에코프로 BM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에코프로 BM이 기존의 에코프로라는 회사에서 분할을 한 거죠 아 그래요?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분할했던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에코프로 회사를 볼 때 전기차 회사 했는데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에코프로가 5월 1일 날 인적 분할을 하기로 앞두고 거래 정지가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랑 두 가지 나눠져서 인적 분할을 해서 오늘 상장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차 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에코프로는 정확히 뭐하는 회사예요 여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에코프로 BM이 있을 때는 전기차 회사를 알려져 있다가 양극재만 회사가 있다가 에코프로가 분할되기 전까지 갔을 경우는 우리가 알고 친환경 회사를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분할이 돼서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가 나왔고요 그 HN 회사가 될 경우는 친환경 분야에서 100% 매출이 나오는 회사인데요 온실가스 저감장치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그리고 제습이라는 드라이 쪽 신사업 쪽을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분할이 나왔는데 어제 LG가 분할하면서 LX홀딩스라는 그룹이 분할이 되냐고 했잖아요 똑같은 부분이에요 인적 분할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적 분할의 기본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HN이랑 인적 분할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에코프로는 일종의 지주사 형태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전기차 지분 양극차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 HN의 친환경 지분을 갖고 있게 되는 일종의 지주사 홀딩스 개념이 되는 거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적 분할을 해서 재상장할 것 같을 경우에 제가 항상 드는 질문이 뭐 팔고 뭐 사느냐예요 대부분 분들이 그러면 대부분 회사들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신규 사업, 신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분할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분들은 근데 그 종목이 올라요 그리고 홀딩스로 남게 되는 지주사는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게 빠지니까 이건 두고요 이걸 팔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공식들은 그랬는데 지주사가 하락을 하고 사업 회사의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로 과거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에코프로 HN이 분할 상장하자마자 따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따블의 상한가 그러니까 기간 같은 경우가 오늘 레포트가 나온 거 뭐냐면 기본이 기준 주가 같은 경우가 오늘 종가는 16만 1700원에 끝났는데 기준 주가가 6만 22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HN이? 네 HN이 그러니까 따블 치고 상한가 했으니까 16만 원대로 끝난 건데 네 레포트 아침에 나온 걸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 무슨 꿀 좀 어렵죠 네 아니 왜 안 샀을까 나는 근데 못 샀어요 아 못 샀어요? 왜냐하면 따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 거래가 거의 안 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래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거든요 이십 몇 프로 진짜 떠서 그러니까 진짜로 용기 있는 투자자분들 아니면 이걸 잡지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이게 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이걸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게 빨리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기관들도 매수를 했고요 충분히 근데 제가 손이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한 15% 20% 뜬 주식 잡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미 근데 따블을 떠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은 한 10% 한 5% 언더내로 좀 시작을 해놓으면 저는 좀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분가차 올라가고 있고 그러더라도 목표 시청 잡을 경우가 6500억 정도 나온다 하니까는 오늘 종가상으로 시청이 6100억 정도 끝났거든요 그러니까는 잡게 하는데 못 잡게 하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트렌드가 지속이 되고 있으니 우리 개인 투자는 빨리 좀 저도 전화해서 이거 삽시다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화 안 받기도 하고요 주셨다고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있고 에코프로에서 양극재 만든 에코프로 BM이 있어서 BM이 한참 잘 나갔고 그렇죠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가 오늘 이제 인적 분단하면서 상장을 했는데 그렇죠 그 회사도 역시 이제 따상을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사업회사가 있고 지주회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은 보통 지주회사보다 사업회사를 더 좋아하는데 맞나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제가 통화했었던 분들과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만 보니깐 가격만 보니깐 이건 떨어졌고 이건 올랐으니깐 아 오히려요? 오히려 이제 오른거를 팔고 떨어진걸 이거 올라가지 않겠냐 기다리시는데 그런데 오히려 오른걸 사야된다는 거죠? 오히려 오른게 더 빨리 가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공식이었는데 뜨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지킹을 해버리니깐 이걸 사야된다고 못 잡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그렇죠 몇 분 안 걸렸습니다 상한가 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그게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었고 자동차 올랐고요 자동차 혹시 오늘 올랐잖아요 6% 5%로 이렇게 올랐을 텐데 그동안 이제 한참 그냥 쭉 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동차 괜찮을 거라는 한 2, 3월 이때 소식에 갔어요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물렸어요 많이 남아 아니실 거고 해봐야 한 10% 안쪽이실 텐데 그렇게 이제 물리다가 오늘 거의 본전 회복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껏 생각한 걸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동차가 이렇게 한번 분위기가 들어오면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오늘 정리한 게 잘했던 행동으로 보십니까 일단 저는 다음 주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연속성이 있다는 걸 판단하는 것보다는요 저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매매를 해야 될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될 주식과 보유를 해야 될 주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기아차로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돼요 현대기아차는 샀다 팔았다 주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해야 될 주식이고 내 포트에 꾸준하게 보유를 해야 될 주식 물량 조절은 일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몇 달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해합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저도 오늘 전화 받았어요 팔았다고 왜 파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플러스라서 팔았대요 아하 내 보유 종목이 10개인데 그중에 이것만 플러스났대요 지금 정말 실제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했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좀 들고 가는 주식 왜냐하면 오늘 첫 양복 나온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평성들이 위에서 다 모여 있었거든요 모여 있으면 이게 저희는 이게 이불이라 그래요 뚫기가 힘들다고 너무 무거운 이불을 덮고 있다 그러는데 오늘 뚫었거든요 기아차는 예쁘게 뚫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잠깐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불 걷어 찼군요 걷어 찼죠 이불킥 했는데 일단 그러면 좀 분위기상도 굉장히 좋아졌고 적어도 그동안 기다렸던 것이 아쉬운데 정말로 답답하고 그랬으면 이럴 때는 반 파는 거거든요 반? 네 3분의 1 반 정도 팔아가 나머지는 좀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주식이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 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답답했다가 다 없애버리면 오히려 그게 또 나중에 좀 매매하는데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장이 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보유 종목들이 점점 늘었을 거예요 재미없는 애들 팔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이제 또 좋다는 얘기들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다 왜냐하면 퍼가 전체적으로 좀 낮아졌잖아요 실적 좋아지고 이게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다 그래서 또 이것도 좀 더 사고 저것도 좀 더 사다 보니까 종목들이 이제 점점 늘어났다 말이죠 그런 경우에 지금쯤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종목이 좀 많더라도 크게 걱정 없이 가도 괜찮은 분위기인지 일단 지금 이제 장이 답답하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익숙했었던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주들이 최근 두 세대 동안 의미 있는 가격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신 거죠 계속 사셨는데 사시다가 멈출 수도 있고 혹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만큼이 답답해서 움직이는 다른 종목들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제가 저번 저저번주에 상담하니까 30종목이에요 종목이 제가 여쭤봤어요 무슨 펀드 갖고 계시냐고 매니저이시냐고 제가 30종목을 왜 갖고 계시냐 50종목도 봤습니다 제가 50종 그러니까 사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정답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종목을 매매하는 펀드들이 다 대부분 그러니까는 그런데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강점은 뭐다면요 펀드 아니 저희 펀드가 종목 리밸런칭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손질치면 보고 해야 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유니버스 안에서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살 수 있잖아요 2300개 중에 굴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일반 큰 금액을 매매하는 펀드들보다 더 빠르게 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의 진짜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빠르게 수익이 날려면 종목이 압축되어 있어야 돼요 압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총 상위주 종목 빼더라도 업종 대표주가 있지 않습니까 IT에서는 삼성전자 2차전지에서는 LG화학 이런 식으로 그럼 적어도 그 정도의 섹터를 나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섹터 나누다가 한쪽이 좀 약해져요 그러면 그쪽 같은 경우는 차라리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좀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장이 워낙 답답해하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빨리 빨갛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넣다 보니까 20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들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장이 빠질 땐 조금씩 빠지고 내가 갖고는 하나가 급등이 나오더라도 평가금액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워낙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한 이틀에 한 번씩은 그래도 거의 상한가 치는 애들 한 50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아무리 못해도 오른 놈들 한 두세 놈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걔 팔고 그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애는 좀 더 사고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이론은 좋잖아요 이론은 좋은데 그러다가 이제 새로 산 종목들이 항상 수익 난다는 보장이 없고요 남아있는 종목들이 또 수익 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꾸준하게 빠지고 한 두 달 지나가다 보면 이게 종목을 감흥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식은 철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과정인데 리스크를 회피하고 이 과정인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실적 차트 오늘 가격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보셔야 되거든요 아 내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은 그럼요 근데 50개 갖고 있으니까 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는 깜빡했대요 갖고 있는 거를 그러면 이제 저번째 상한가 치는 못 팔았다고 못 봐서 못 봐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지금 제가 지금 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도주라든지 혹은 종목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얘기 중에서는 그럴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었던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둬버리면 또 똑같아요 3300 가더라도 평가음에 또 비슷합니다 3100 가면 더 많이 깨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게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거든요 현금도 정말로 맘 편한 종목 삼성전자보다 더 편한 종목입니다 현금은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장이 많이 깨지면 방송에서 그러잖아요 현금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다 떨어졌는데 뭐 현금 만들려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올라오고 있을 때 좀 내가 평소에 이건 안 갈 것 같았는데 그때 실수했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럴 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진짜로 좋은 종목을 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의 매매하실 때 유연성을 갖는다면 오히려 다시 3300 가면 계좌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 좋을 때 정말 꼭 필요한 종목을 살 수 있게 투자하는 게 바로 현금 그렇죠 현금으로 투자할 필요도 좀 있다 그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현금이 제가 그게 좀 뼈아픈 얘기입니다 항상 저는 100% 풀 매수 상태거든요 상태였거든요 저는 존경합니다 100%는요 진짜 그렇습니까 항상 풀이에요 저는 통장에 예금 통장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봤었어요 이제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현금을 약간 갖고 있으면서 정말 좋은데 가격이 확 떨어진 그런 종목이 있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금요일전이 이 정도 될까요 아니면 이 정도만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타 증권의 부천지점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장 정리 한번 좀 해봤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실전에 좀 도움이 좀 되시죠 우리 박현상 차장님의 실전 도움 방송 오늘도 잘 마무리 했고요 부천 아 이제 올 대근참 청라 쪽이시죠 네 청라에 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연구위원과 함께 석유화학업종 본격적으로 파보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